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저는 지금 닥터지 브라이트닝 업선 광고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햇볕이 좋은 날 야외에서 촬영을 하니까 기분도 너무 좋습니다 저도 오늘 브라이트닝 업선을 사용해봤는데요 햇볕이 찡찡한 오늘 같은 날에도 자외선 걱정 없이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 세상 닥터지는 믿을 수 있는 화장품인 것 같아요 브랜드 컨셉이 피부과학이 만든 바른 화장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피부 고민과 피부 타입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만든 브랜드라 그런지 피부가 민감하거나 연약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닥터지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피부 만드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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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